스으... 아... 어디 보자 보자... 아, 오늘도 브롤스타즈 콘텐츠 찍어야 되는데... 유튜브 강무 없나? 아, 오케이, 좀 카페 하나 좀 뒤져볼까? 브롤스타즈 오픈콜이야? 허.. 뭐야? 브롤 이제 대회가 열려? 허허.... 잠깐만 이거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나가서 이기면? 프로게이머 강아지야? 아, 잠깐만 근데 이거 개인전이 아니라 팀전이구나... 그러면 이게 또 세 명이 필요한데... 어 오케이 때마침 너와 함께 팀을 이룰 최적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전화해보죠 네 여보세요 아 예 뭐하십니까 Let's do this 지금 톨스타드에 완전히 빠져있습니다 어 때마침 잘 됐네 저희 프로게이머 됩시다 네? 사이님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와 함께 프로게이머를 데뷔를 할 초특급 팀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팝뿌리의 깡옷 아침 일절한 진열입니다 으아아아아아악 자 여기 지금 코어 어디다 오세요 건명해지면 올라가 팔꿈치 올라가 아 이게 사실은 진짜 즉흥적으로 기억하고 오는데 아니 이 친구들이 요새 불홀스타즈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아 재밌더라고요 브로울러입니다 브로울러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도 친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브로울대회 한번 해보면은 으뜰가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대회 신청을 하루점날에 아 그리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저희 팀명이랑 그 접속까지 이미 완료한 상황이에요 아 저희 이 초특급 팀의 팀명은 바로 휴 뿡 리이 하하하하하하하하 휴 뿡뿡뿡뿡 휴 뿡뿡뿡뿡 근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거창하게 준비하긴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사실 저희 뭐 연습게임은 했나요? 완전 급조팀이거든요 대회를 진짜 나가긴 나가는데 이게 또 브로울러 공식 대회라고 하더라고요 첫 공식 대회 첫 공식 대회 첫 공식 대회 저 정도 클라스면은 이 대회에 참여하는 수백 명 중에 상위 몇 퍼센트 클라스인지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저희 셋이 합쳐야 한 명 1인분 정도 그 정도예요? 그 정도예요? 어쨌든 뭐 폐기롭게 도전을 하긴 하는데 사실상 한 판이라도 이기는 게 기적이긴 해 저희 브로울러 공식 대회에 알라딘이라고 양탄자거든요 아 저런 깔아도 있습니다 아 딱을 깔아드립니다 편하게 밝혀주세요 대회는 신청은 했고 내일 당장 내일이에요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시간이 그냥 대회 장인이라고 하는 무방이에요 예 자 첫 공식 연습 첫 공식 연습 팀 연습 어피셜 가봅시다 오프라인 연습 대회가 오늘인데 야 단선드 뼈락치기 연습 아 진짜 뼈락치기면 이런 뼈락치기 없어 야 뼈락치기면 시험도 다 끝난 줄 알았어 뼈락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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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에게 희망은 샹그랩 모두 무조건 이겨야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쨍그랩 모드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지 않는 거야 일단은 이거는 둘 다 스타파워가 있어 난 없는 거 이거 먹고 오케이 자 두방 맞췄어요 지금 상대팀 리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불협 파움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준질러거든요 오른쪽 부쉬에 수업이거든요 오 나이스 나이스 좋아 내가 마무리할게 오케이 밑에 밑에 야 이게 불협 파움이지 밑에 리코 밑에 리코 자 또 부쉬에서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넛 오케이 리코 컷 오 나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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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코 컷하고 그대로 빠지죠 오케이 퍼프가이로 일단 살아주고 예 숲에서 피 채우고요 숲에서 피 채우고요 야 우리 압도점인데 몸이 뭐야 오케이 나이스 키하고 오케이 잠시 숙단 걸렸지만 아 불이 아 불이 아 불이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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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불협 파움을 잡았어야 되는데 오케이 일단 잡았어 잡힌 잡았어 아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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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밑에 들어섰어 밑에 들어섰어 그럼 그렇습니다 오오오 선미같은 채도 잡아야 letzten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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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누가 해서 못 빠지겠다 못 빠지겠다 timing 웃음 잘하는데 합의 중이 좋은 거 같지 않아요 그럼 또 Flynn 할만한데 스탑 플레이어까지 깔끔하게 나 볼에 재능이 있었던 거야? 와... 진짜 이러다 프로게이머 저 각 잡히는 거 아니야? 야 이걸... 기다려라 온 게임내! 브롤볼 잘하세요? 아 저 제가 브롤볼계 약간 브라우드... 아 진짜? 네 제가... 어 저기 밑에 공! 브롤볼은 깔끔하게 줍시다! 아이고 아이고! 아 반응 그냥 몸으로 들어왔으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! 아 몸으로 들고가. 아 몸으로 들어가! 목으로 들어가! 어게 centre 콜. 아 콜. 한 방입니다. okay okay okay. ちょ にゃ à boun! 쇼остоwal çok! 쇼!!! 가자 z nailed down! 어어어 조금만 들어줬야. 내가 그냥 들어갈게 x2 Okay. Naise. Yes! 들어가! 예에에에으에에에 이거지 기다려焦 Parece 슈플이 대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우! 자 이렇게 해서 Front's Stars 공식 대회에 나왔습니다 도저히 바로 강아지 자기는 첫 발방! 가자! 프로게이머! 우당! 3! 커트! 우리가 프로 킹! 자 지금 저희가 어디에 나와있느냐 프로스타즈 공식 대회 예선장에 나와있습니다. 이야~! 거북이 커요! 거북이 큰가 뭔데? 아 못 봐. 그치 안 보이네. 일단은 먼저 예선 접수부터 해야 되거든요. 저희 슛뿌리 줄사표! 데뷔한다. 내려갑시다. 렛츠고! 가자! 다리안! 에비지언! 사라! 슛뿌리 정식 출력하는 날 쳐다봤습니다. 데뷔전입니다. 데뷔전입니다. 솔직히. 막상 이렇게 받으니까 이미 일벌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크게 벌린 것 같아요. 애매하긴 한데 진짜 뭔가 프로게이머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. 데뷔각 잡아낼 수도 있어, 우리 오늘. 어제 진짜 연습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. 잘했다, 진짜. 어떻게 카드가도 맞춰보니까 그러니까. 안심이 되네요. 짜잔! 레온 배지도 받았습니다. 짜잔!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저는 레온이에요. 아, 레온이에요? 혼자 다른 거 몰라. 네. 도출총식 이제 바로 한다고 해서 바로 한번 들어가고. 빨리 가자. 죽음의 좀만 피하자. 안녕하세요. 두 번만 이기면 됩니다. 저희가. 그러면은 본선 진출해서 방송에 나올 수 있다고요. 그거에서 휴지가... 자, 이제 본격적인 대회 시작해보겠습니다. 네. 이제 레디하면 바로 시작합니다. 첫 번째 경기. 다 갑니다. 제가 지금 약간 와이파이로 하는 거라서 약간 끊기거든요. 좋아, 좋아. 할만해, 할만해, 할만해. 잘해주세요. 와이파이 뜯어요. 끝났어요. 괜찮아요. 침착해, 침착해. 조금 아픈데 괜찮아요. 자, 뭉쳤어요. 먼저 들어갈게요. 들어가요, 지금. 다다다다다다다다. 오케이, 오케이. 안 맞았어요. 괜찮아요. 오케이. 아이고, 와이파이까지 떠서 큰일 났네. 와우. 오케이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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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뒤로 빠져, 뒤로 빠져. 나 두 개 있어, 두 개 있어. 아... 아... 휴지스. 내가 잡을게. 잡았어, 잡았어. 아... 그럼, 들어간다. 두 개 뺏었는데, 일단. 피, 피치하고 있어. 여기, 이쪽, 이쪽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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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소원 좀 풀리지 않았니? 어... 오케이, 오케이, 괜찮아, 괜찮아. 원래 일 세팅 주라고 있는 거구나. 응. 아, 모호, 모호 괜찮을 거 같아. 내가 진 해볼게. 진 열심히 해볼게, 이번에. 오케이. 내가 견제 잘해줄게. 알람이 울리고 있네, 오케이. 됐어. 와이파이 떤데, 괜찮아. 친척하게. 오케이. 투척을 좀 자신있으면 좋겠어요. 아, 큰일 났다. 아, 뜬다. 와이파이 뜬다. 와, 이거 빡세다. 잘하시네. 아, 진짜 잘하시네. 아, 그 와중에 진짜 와이파이까지 떠서 큰일 났어요. 안 그래도 힘든데. 오우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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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아.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엘피몬 잡으면 돼. 엘피몬 컷. 엘피몬 컷. 아,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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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됐다, 됐다. 엘피몬 컷. 컷야, 뒤로 빠져, 뒤로 빠져. 무조건 살자, 무조건 살자.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. 난 피로 채워. 어, 피로 채워. 피 채워, 피 채워, 피 채워. 뒤로 빠져도 내가 O로 끌게, 내가 O로 끌게. 공. 공, 오케이. 잡, 잡, 컷. 공, 한 번 더! 빠지. 됐어, 됐어, 됐어. 어떻게 이긴 거야? 몰라나, 몰라나. 일단 이겼어. 어떻게 이긴 거야. 야, 여기서 이기면, 이기. 어, 얘 일단 다져. 이만 스텝이이스까지 다져. 가자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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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, 아, 아, 아. 야, 아, 저탈랐나. 제 공격적으로 해도 공거리가 좀 안... 그런데? 음... 네 프로게이머? 프로게이머요? 그냥 이 뭐... 이기긴 이겼어! 정신 승리! 아 그리고 진짜 아깝게... 졌어! 그게... 아까운 건 그냥 시간 같지... 저희가 빨리 떨어져서 얼마나 다행인지... 어쨌든 저희 축구리 팀 진짜 완전 급조된 팀이거든요, 사실상 거의 하루 조금 연습하고 그렇게 다해 나왔던 팀인데 사실상 저희가 이기는 게 오히려 아 그렇군요 또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휩뿌리는 딱 이 블루스타즈 공식 대회가 있다! 다음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진검나리가 된 걸로 간접하겠습니다 레드카펫이 된 걸로 다음 세대를 위한 뿌리인 거야!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인싸게임의 대회에 나오니까 좋네요 저도 사실 브로울 게임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공식적인 오프라인 행사 같은 거 나가는 것도 처음이었어가지고 저도 재밌었습니다 이겼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됐다 집이나 가죠 밥 사줘 아니 내가 마음 약고 나나 사줘 뭐 불러놓고 보이나? 니들이 좀 더 잘했어야 될까? 왜 여기서 끝내? 접어 접어 시작 다 내려 봐봐요